아 이게 자꾸 거슬리네 저기 레이더버스 딴 데가 있지 왜 여기 있어 이 몹들 많이 있는데 저 몹을 좀 빼내야겠는데 이렇게 이제 성공 몹들 인식시켜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가서 에? 아 이제 걸렸어 걸렸어 어어 이제 돌격병 여기 어 왜 안돼 아 이게 지금 얘들도 당황하나봐 내가 왔다갔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 내려와야지 왜 거기지 디드리거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니 어어 자자자자자 이게 아니지 아잇 이럴수 아잇 서비스 좋아 이걸 떨어뜨렸네 아이씨 위치를 잘못 잡는 바람에 경험치고기도 떨권네요 어 내가 당하나 여기서 요거는 실수에요 평소에는 아니던데 거의 안나오는 실수 아주 희박한 흥일로 나오는 실수가 나왔어 다시 가서 복수해야지 아니 이놈이 어이 아니 딱히 몰아넣고 당했었는데 여기 이 몹들을 희림이 잡고 죽어서 넣어줬다라는 속담이 있죠 니 쫄해준다는 분은 달림이지? 응? 응 나 쫄줘 나 여기 왔어요 왔어 말하는 의사무소 찾았는데 쫄해주실 분 나 기다리고 있었어 순식간에 막 그냥 레벨업하는 그런 사냥터로 그런 사냥터로 나를 초대해주세요 오만 가야죠 가야죠 응 거기가 제일 좋은데에요 얼른 가야지 나 초대 초대 이제 나는 금방 랩업 팔테지 그쵸? 엄청 경험치를 많이 획득할거야 뻔해 그치? 벌써 이게 응 그렇지 3차 전직된거야 헬라이트 그렇지 그렇지 듬직하잖아 벌써 라이트도 아니고 그냥 헬이 붙었어요 이건 몬스터한테는 지옥과 같은 경험을 준 기사라는거지 뭐에요 이건 또 브로치 그냥 브로치도 아니네 3레벨이고 영롱한 빛이 세나고 있고 이게 지금 감출렀던거야 의도는 브로치의 빛을 강진님이 근데 이게 고가의 아이템이고 빛이 너무 화려하니까 새 나오는거지 얘는 또 뭐야 훈련시키나 바위움이 있는 곳으로? 이거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바위움을 왜 여기서 해 이런게 생겼네 난 추움보는데 저거 왜 이거로? 디메이션 이동할 수 있겠죠 아닌데? 이게 뭐야 걸어가야되요? 응? 텔 없구? 안생겨서 하지? 텔? 자 이님을 한번 믿어보나 몹이 없다 음 없었나? 원래 네 그럼 추월할까? 뒤처실 필요가 없죠 몹이 없다면? 에이 추월! 추월! 에이 에이 무엇일러구 나 PK하는거 아냐? 아니겠지? 이분 힐러같은데? 여기 올라가면 강진님이 여기 있을텐데 그럼 경험치만 주소 담으면 되죠 들어오는 경험치만 엄청나겠지 여기 여기 지금 뭐 프로필이죠 퍼프를 하고 여기가 5층이다? 글쎄 여기 있어 있어 맞아 찾았다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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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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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음 음 이거 뭐 5만 4천 8 세기도 힘들어 먹는거라 먹는게 어딨더라 이거 이거 산려 또 없나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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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이 이거 아니 응응 구만 이거 지금 엄청나 엄청난 경험치들이 어우 나 피가 닳았어 피가 얘가 왜 날 쫓아와 큰일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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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살았어 살았어 그 때 이런 짓들도 소문을 듣고 오셨나봐 여기 경험치가 좋은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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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근심이 다 사라졌죠 일루쑥 어어 쟤 쟤 쟤 여기서는 내가 잘 자리를 잡고 어어 아니 저기 어디 있는게 좋지 으 개 개가 나왔네 검은 개가 응 이 개도 한몫하지 지금 누구놀이나 다크팬스 다음 장식 옷을 한번 해볼까 으 아르트 기사는 이 개도 아주 충성스럽게 생긴 검은 개죠 여기 여기 금방이네 금방이야 뭐 18만 3천 이거 뭐 엄청나 경험치 지금 아 이제 일단 물약을 일단 충분히 먹구요 응 응 여기 좀 있고 이게 지금 그치 파이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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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거야 이게 그냥 응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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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해야지 여기 여기 쫄쫄쫄 응 이건 뭐 설명버프네 그치 떡이나 이런거 좀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 내가 먹을 수 있는거 지금 다 먹었어 어 어 벌써 75%야 이때 잘못본거 아니야 빠진 맞아 80% 80% 87% 이거 뭐 금방이네 90%야 메시지가 이거 늦게 오히려 뜨는거 같어 경험침 더 빨리 뭐 그치 93% 이거 이거 뭐 몇 번 칼질하면 이런 모두 픽픽스 픽픽픽 에이 에디언스 얘 지금도 가만히 있어 뭐 할것도 어 못하고 지금 그대로 당하네 어 싫어 응 칼라테기 이거 봐 피가 지금 도망이야 도망 칼라테기사도 지금 이 개가 이 이 다리 왼쪽다리 물지 지금 개는 다리를 물지 강진님 눈앞에서 강력한 공격을 알리지 몹들도 이게 힘을 못 써보네 레벨업도 했어 레벨업도 그래서 아까 그 저기 내가 사냥한거에 비하면 지금 엄청난 차이예요 이 떡 떡 떡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 이걸 먹어줘야 돼 이거요 먹ū 으응 좋아자자자 여기까지 퓌 잘 따라가야지 또 딴거 하다가 놓쳐가지고 기루셔 기루셔 버리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파 Doyle 아키지 말아야지요 강력 체력 회복제 다크 어세신 이거 뭐야? 아니 이님 뭐 변신을 했나? 이거 뭐지? 나 지금 보네? 탱인데? 아니 왜 어세신이 됐어? 이님 비밀 임무를 띄고 있네 응? 그죠? 무슨 임무를 띄고 지금 여기 침투했나? 나 쟁걸리는 거 아냐? 비밀 임무 중인데? 어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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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한데? 완전히 지금 안심할 수만 없어 여기 자랑도 으잇 비밀 보급품도 좋네 이건 아니네 아 이건 아니고 이벤트 깜짝 놀랐네 이건 이벤트 이벤트죠? 응 피리댄스? 내가 불댄는데 내가 했나? 응? 이거 내가 대냈나요? 스킬이 없는데? 이거 어디서 났어? 나 춤을 안 배웠는데 아직? 어어 아니지요? 이게 진짜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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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내가 진짜 잘못되면 큰일이야 응? 나 일로 기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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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숨었다가 나오고 됐구요 됐구요 어? 찾아 응? 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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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? 어? 얘들이 왜 나를 찾아 이거 위기에요? 위기 위기 이거 어떡하지? 여기서 어? 어어어 보상에 부활증명서가 없나요? 없어 어? 부활되신 우려를 찾아야 되나? 흐흐흐 전말이야 전말 지금 이거 어떡하지? 강진진 버티는데 자 여기서 어떡해 아니 내가 뭐 할게 없어 축부라도 좀 있으면 좋은데 최대 위기인데 어어 어 어우 이 강진진 버티긴 버텨 아 피도 안달아 그렇지 개를 공격하고 있고 지금 어 개가 마무리하네 개가 엄청 쎄 감사하구요 5층 응 저 더 높은 층을 향한 도전이에요 강재님 걔는 참 충성스럽네 다크팬서 불평 한마디 없이 문묵히 따라다니면서 지원해주고 있는 밀대 아가씨 아가씨가 아는 캐릭터 아가씨가 있겠지 있겠지 이렇게 센데 민분들이 뭐 한둘 없겠어 부럽네 부러워 왜이렇게 돌컹거리야 이게 다니 응 혜리님 아 그럼 내가 파티사냥 하지요 지금 여기 파티에서 지금 내가 오만 파티사냥중이야 혜리님 자자자자 가고 어허허허허 위험할땐 피하구요 쑥 도망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무력꽁치는 아니지 쑥 이런게 지금 다 포스가 없나 참 포스가 없고 이런게 싹 피리댄스 이런게 다 있는거지 응 피리댄스가 이게 불펜 스킬 아니야 내가 불펜이야 내가 아 여기 지금 펠라인데 전직하면 불펜이에요 불펜으로 할거야 가즈 어허허허허허허허 뭐 피 뭐 피 가만히 있어야겠지 가만히 가만히 이랜이 아닌거처럼 가만히 있어보고 무사히 지나갔죠 저 저게 뭐야 어떤님이 당했어 어이 서운님이네 서운님이야 우리 위대인이야 서운님 난 저기 저기 서있는 어떤 분이 당했냐 어 휙 트 여기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군장 야 지금 나 눈치 못챘나 뭘 지금 어 얼굴을 만지고 손을 들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나 어이 손을 꽉 쥐고 들고 이거 치나 지금 날 아닌가 아직은 아직 괜찮아 여기 핏빛이 돼 있다고 어 여기 엄만 어 당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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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력보다가 내가 당했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지금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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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홀력 다 쓴 거는 내가 글쎄 기억도 취미한데 5년도 더 된 거 같아 6년? 6년만에 홀력 다 쓴 거 같아 선약으로 대기하는 캐릭 인 이놈이 대기하고 있나 나 대신 쫄알라구 n 아닌가 뭐지 수정님 수정님 이렇게 말하니까 나랑 뭐 애인 같애 애인 사귀는 사이 같애 수정님 남자분이시죠 수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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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야겠는데 나 위기 나 위기 나 위기야 돌고 돌고 아이씨 나 위기 위기 큰일인데 큰일이야 그렇지 됐어 됐어 위기 넘겼죠 단건 구원자 위기 요거네 꽤 높아 공격력 레벨업 전이구요 내가 이제 이걸 타는거야 예약돼있어 94% 내가 이거 타는거에요 이건 이제 수령불가인데 수령될거야 이거 누르면 돼 내가 타는거야 40레벨도다 개를 자꾸 재우네 음 음 개를 재고 개를 무지 신경쓰는거 같아 수부천사가 꿀꿈할나봐 개가 어차피 뭐 같이 치고 다리물고 하니까 그죠 레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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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이죠 40레벨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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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를 안하시나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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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울것 대비해서 어차피 누울거다 왕어풍은 뻔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누울경험치에 버려놓자 지금 이 얘기야 강진진 나름대로 일가있어 그동안의 왕어풍 행적을 보면은 나도 크게 반박은 못해 사실 안높진 않았어 오오오 자자자 오오 자자 큰일났따했어 큰일났따했어 자 자 미쳐 미쳐 자 이게 더 먹지 뭐 물약 하나 아끼려다가 경험치 깍겨 수거가 아주 많았어요 좀 더 강해진 왕업 깡풍달님 수고하셨어 수정님도 응원 하셨지? 미인의 응원 또 이런게 도움이 됐겠지? 도움이 됐나? 진짜? 도움이 됐겠죠? 하여간 불운을 막아주는 미인의 성원 이런게 은혜 중에 있었을거야 감사하고 나도 수고들 하셨구요